한 주간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나에게 전심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너가 삶을 살 때 나에게 그 마음에 100%를 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임재기도 할 때 마음을 막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온 맘다에 찾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임재기도를 그냥 기도에 접목시켜서 기도 자체가 임재기도가 되도록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깊이랑 간절함과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3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깊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진노가 크시잖아요 그 진노의 크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 때문에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진노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내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충분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세상으로는 잠시 잠깐 누리는 그 기쁨이지만 하나님으로는 그 기쁨이 만족함이 끝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얘기 들으면 듣고 까먹어요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걸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걸 이번 주는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더 깊게 더 넓게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더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1대1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설교 통해서 여러 번 그러면서 과감히 그래도 해보자 해보자 해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해보자 더 해보자 해서 대가 지불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고 저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즘 계속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바뀌어지지가 않고 계속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난 정말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만 나오면서 하나님 근데 그 고백을 할수록 예수님이 더 보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기쁜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나와도 더 하고 싶고 희한해요 막 더 하고 싶어요 더 말하고 싶고 더 고백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더 집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거기에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두가 할 수 있다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저같이 이렇게 둔하고 좀 모자란 사람도 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거 듣는 분들은 다 정말 용기를 갖고 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